우리 이제 좀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 맞아! 치워야겠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수세미입니다. 마침 설거지를 해야 하네요. 그래도 이 그리너클린 천연 펄프 수세미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 패드 앞부분은 버려지는 페트를 재활용한 부분이죠. 뒷면에 부들부들한 이 부분은 식물성 원료인 천연 펄프로 만들어졌어요. 연한 색 수세미는 스크래치 방지용이라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유리, 도자기에 흠집 없이 깨끗하게 세척 가능하고 이렇게 진한 색 수세미는 강력 세척용이라 스테인리스 냄비처럼 음식이 잘 눌러붙은 식기의 찌든 때를 싹 제거해줍니다. 사용해보니 어떠신가요? 용도별로 쓸 수 있고 일반 수세미처럼 잘 닦여서 너무 좋아요. 다른 수세미도 사용해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옥수수 3중 그물망사 수세미를 사용해보세요. 100%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킨 섬유를 사용한 착한 수세미입니다. 거품도 잘 나고 건조도 빠르답니다. 완벽하죠? 생분의 특성으로 삶으면 안 돼요. 수세미에서 끝난이고요? 아닙니다. 베이킹소다 물걸레 청소포 마일드도 있습니다. 창틀 미세먼지도 싹! 주방 찌든 때도 싹! 바닥 청소도 손쉽게 해결됩니다. 뒤집어서 알뜰하게 양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머 이거 플라스틱 아닌가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연 생분해가 되는 100% 대나무 원단입니다. 어머 어머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재활용 페트가 50% 사용된 리사이클 정전기 청소포 표준형 기준으로 페트병 1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머리카락부터 강아지 털,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싹 달라붙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환경을 생각한 제품에 이어 지구를 위해 플리마켓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고 해요. 버려지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제품으로 환생을 줄여서 플리마켓이라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캠페인 미션은 SNS에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고 포인트를 쌓는 방식이에요. 누적된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대요. 친환경 활동은 총 5가지가 있어요. 해양정화, 플러깅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길거리에서 플러깅하면 150포인트가 적립돼요. 자 이제 플러깅을 시작해보자. 시작! 가자! 한 껍질! 깔쎄가 아파. 담배껑초! 담배껑초! 벌써 이만큼 샀어. 맞아! 응. 많이 주웠다. 엄청 많아. 사진 찍고 올리자. 그래. 그러면 이렇게 아주 딱이네요. 굿! 가플지우 페트병 수거 참여. 프로필 링크를 눌러 나오는 테라사이클을 통해 가플지우 캠페인 수거 신청 후 박스에 페트병을 포장하고 문 앞에 두면 3일 이내에 택배사에서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면 150포인트를 받아요.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살짝 헹군 다음에 압축! 텀블러 사용.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50포인트가 적립돼요. 텀블러에 주문할 수 있을까요? 녹차라떼로 하나 주세요. 아이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용백 사용.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다이용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50포인트가 적립돼요. 사진 찍어야 돼. 올바른 분리배출.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면 50포인트가 적립돼요. 종이류는 이렇게 모아놨고 캔은 이렇게 한 번씩 헹궈서 모아놨고 플라스틱도 한 번씩 헹궈서 이렇게 모았어. 좋다. 그리고 병도 이렇게 라벨도 다 뺐어. 좋아. 그리고 비닐류. 끝! 이렇게 친환경 활동한 사진을 찍어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혹은 피드로 인정하고 스카치 브라이트 코리아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 폼을 작성하면 포인트가 쌓이면서 참여가 완료돼요. 참여만 해도 스카치 브라이트 네이버 스토어 3,000원 쿠폰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점수를 많이 모으면 백화점 50만원 상품권, 10명을 추첨으로 백화점 3만원 상품권, 100명 추첨을 통해 페트를 재활용한 DC원드 클럽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포인트 상위 누적 100명은 플리마켓 기프트 세트를 경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플리마켓 기프트 세트에는 앞서 소개한 제품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 청소 꿀템들도 사용해보고 친환경 활동들도 해봤는데요. 함께 지구도 지키고 환경을 생각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참여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경품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